이번에는 실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주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시험치는 건데 이렇죠. 시험치는 거. 이제 선거원에서 아주 공문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적주의는 능력 자격 성적에 따른 공직의 입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력 자격 성적. 능력 자격 성적이 실적인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칩니다. 바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시험 쳐서 공무원 뽑는 거죠. 지적주의는 시험 쳐서 공무원 뽑는 겁니다. 그 시험 쳐서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줍니다.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면 이제 본인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짤리지 않습니다. 뭐가 된다? 신분 보장이 된다. 역관주의와는 다르게. 그렇죠. 현대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얘기가 중요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1883년 아까 나왔던 거죠. 펜덜턴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서 미국에서 실적주의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실적주의는 선거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성적에 따라서 공직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능력 자격 성적이 실적인데 실적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 가로입은 공개경의 채용 공채라는 기획 균등 장치를 통해서 능력과 자격에 따라 입력하는 뭐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며 통제 중심의 인사 제도를 할 수 있는 거 바로 실적주의입니다. 바로 이렇죠. 시험 성적으로 하니까 객관적이며 합리적입니다. 이렇죠. 그런데 실적주의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 자저보니까 여러분들 장점으로 말하면 당연한 것들인데 시험치는 거니까 평동 이념 실현에는 도움이 된다. 누구한테나 다 시험 철수의 기회를 똑같이 주니까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서 그리고 신분이 보장되니까 가로 3번 역관주의랑 다르게 행정의 안정성 구현이나 여러분들 직업 공원 장립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쳐서 좀 성적이 안 좋은 사람 근로 내용을 이렇게 하니까 4번 행정 능력성을 그리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적개혁자를 제거해서 6번 행정 전무성을 확보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죠. 역관주의 반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치는 실적주의도 단점이 있더라. 단점이 여러분들 단점이 좀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인사행정은 소극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소극성. 적극적으로 유난한 인재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더라. 시험 쳐서 부적개혁자 제거의 초점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 그런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소극적입니다. 중요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성적대로 합니다. 중앙인사기관에서 한 가지 기준에 따라서 따라서 인사행정이 집권화되고 또 경직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얼핏 들으면 누구든지 시험 쳐라. 성적 좀 뽑아줄게. 그렇게 했을 때 아주 공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즉 여러분들 형평성 축의 형식성 실질적으로 비형평성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비형평성 뭐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시험 쳐라. 성적 좀 뽑아줄게. 그러면 경제적 여건이 되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사람은 유리하고 반대로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은 공무원 될 수 없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형평이 맞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외계층들은 공무원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가? 여러분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이 있죠.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은 공무원 될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적적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 지적에 따라서 도입된 것이 바로 이름도 대표적 대표관리제입니다. 대표관리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름처럼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자는 거죠. 뭐 골고루 뽑아서 골고루 뽑아서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인구 비례, 사회 구성에 따라서 공직에 입력하자는 겁니다. 골고루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림을 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생겼을 때 공직도 똑같이 구성하자. 축소판을 만들자. 이런 거죠. 뭐 비례에 맞게. 사회 구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구를 따져봤을 때 남녀 비율이 똑같이 남녀 비율이 똑같이 5대5라고 하면 곤문도 똑같이 5대5 비율을 맞춰서 뽑고 예컨 어느 지역. 예컨 부산이나 창원시 지역 인구가 전체 인구 차지하는 비율이 10%라면 거기에 맞게 비율을 맞춰서 뽑자는 거죠. 그 지역에서. 특히나 또 미국처럼 여러 인종이 모여서 하는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흑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라면 곤문도 20%는 흑인 중에서 뽑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각계 각층에서 곤문도 골고루 뽑아서 국민 전체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사정을 잘 알아서 국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자. 이런 거죠. 반대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으로부터 만 곤문를 뽑으면 국민 전체의 사정을 잘 알 수 없고 사정을 잘 모르면 국민을 위하는 행정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곤문들 뽑아서 여러분들 국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자는 거. 바로 대표관리제입니다. 특히 앞에 나왔던 실적주의처럼 시험 성적으로만 했을 때 곤문들이 힘든 사람들한테 뭔가 기회를 더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임용 할당제를 적용시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균형 인사 정책이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곤문들 시험에 그런 게 있죠? 장애인 전형 그리고 저소득성 전형 이런 것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균형 인사 정책이나 임용 할당제를 적용시키는 여러분들 바로 대표관리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점. 사회적 약자에게 공직을 할당해 주는 거라서 여러분들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 이름도 기억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도널드 킹슬리가 처음으로 제시한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랬을 때 저피관리제는 이렇게 길게 개념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 예컨대 인종, 종교, 성별, 직업, 신분, 지역 등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는 모든 사회 집단들로부터 인구 비례나 사회 구성에 따라서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 관리제 모든 계급 비례제로 배치함으로써 정부 관료제가 그 사회 모든 계층과 집단에게 공평하게 대응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인구 비례에 따라서 똑같이 인구 비례에 맞춰서 뽑자는 겁니다. 골고루. 그 방식이 가로위반처럼 임용할당제를 적용하는 거죠. 임용할당제를 적용. 바로 이렇습니다. 누가 가로사함은 영국 관리제에 인구했던 도널드 킹슬리가 처음으로 제기한 거다. 그렇죠? 사람 이름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더라. 장단점이 여러분들. 장단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골고루 뽑으니까 당인의 장점으로서 정부 관리제 대표성이 강화됩니다. 대표성이 골고루 뽑으니까.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 그리고 약자들한테 할당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형평성. 그중에 특히 수직적 형평성학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내부 통제를 강화시킵니다. 내부 통제. 중요하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 예컨대 여러분들 경기도에 할당된 것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 되었다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안 하거나 잘못하면 경기도 지역이 전체가 오도 먹고 여러분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경기도 출신 후배들이 공무원 되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내부 통제를 강화시킵니다. 좋게 보면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또 문제도 있죠. 오른쪽에는 자기 출신 집단을 용무기장에서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 제 사회가 될 텐데 공무원 되고 나서 바뀔 건데 그래서 공무원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다. 잘 현실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하죠. 역차별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렇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느 집단이나 계층한테 혜택을 주면 그것이 다른 집단한테는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역차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집단별 활동해주고 그런 거라서 시험 성적 개인별 성적을 중심하는 실적재와 상충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각각 인사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해서 여러분들 뭔가 유명한 인재를 확보해서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자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달성하자는 것이 바로 뭐다 적극적 인사행정이다. 바로 이렇죠. 적극적 인사행정.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 가지의 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죠. 적극적 인사행정은 이런 것도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실적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대인사행정의 기본이 실적주의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따지지 말고 그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자.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 결국 이런 거죠. 뭐 입력 기준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입력 기준의 완화. 그렇죠. 입력 기준의 완화. 꼭 시험 성적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활용하자는 겁니다. 물론 실적주의가 바탕이 되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적주의 바탕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것. 역관적인 장점도 활용하고 대표 관리자도 장점도 활용하자. 그리고 특히 인사행정을 인간화시켜서 공무원 되면 인간적인 대우받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줘서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을 통해서 폭넓게 여러분들 유능한 인식을 확보하자. 그래서 주어진 적용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자는 것이 바로 적극적 인상정이다. 그럼 결국 이것은 여러분들 적극적 인상정은 이렇죠. 실적주를 엄격하게 정의시키니까 문제가 있더라. 따라서 소극적 인상정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좀 더 적극적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활용하자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물론 적극적 인상정이 여러분들 실적주의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방식도 활용하자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적극적 인상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적극적 인상정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적주의의 개정과 범위를 확대해서 역관적인 요소나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신축성에 받아들이는 적극적 신축적 분권적인 인사제도입니다. 이런 거죠. 특히 실적주의의 개정과 범위를 확대해서 자꾸 실적주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실적주의가 기본입니다. 현대 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역관적인 요소랑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신축성에 받아들이는 적극적 신축적 분권적인 인사제도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가로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 실적주의 적극적 실적제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렇죠. 그러니까 내용상 가로 2번처럼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역관적인 장점도 활용하고 인상정을 인간화시켜서 여러분들 유난한 일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않은 것. 이런 겁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Java